오오... 두 가지 퀘스트가 있는데요. 아이씨... 스킬 안 찍어도 된다니까 지금 찍을 스킬이 없어요. 일단 연극배우 찾으러 가자. 여기 올 때마다 나는 나가는 길을 못 찾는다? 어? 정말 현상금 걸렸는데 아 여기서 여기까지는 또 로딩 짜증나서 그냥 가야겠다. 창 레벨 업그레이드 해야 찍을 수 있는 게 있어서 지금 모으고 있는... 지금 스킬 레벨 7개 남았거든? 7개 금방 써. 그리고 나는 모았다 쓰는 거 좋아한다니까? 뭐지? 이건 클리온에 도착할 것 같아. 부정부패... 증거를 찾는 건데... 이건 다중 퀘스트지 않습니까? 저거 죽이고 할까? 이게 바로 옆에 있어잉 증거만 찾으면 돼. 내가 또 이거 잘하잖아. 숨어서 그냥 증거만 딱 가지고 나와서 지금 용병 떴다. 와... 빨간색 용병이야. 데미지 얼마나 나오나 해보자. 이거 들키면 무조건 용병 따라오는데? 일단 요 성 안에 있거든? 아... 용병이 둘이나 있어요. 여기까지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 지붕으로 가자. 그냥 다 죽이자고? 아... 상스러운 얘기를... 일단 용병을 데리고 올게. 유효... 와가테큐... 유효... 헐... 용병이 이렇게 X밥이 되다니! 26만 헐... 활이 답이다, 활. 두 방에도 끝날 수 있었어. 스킬만 더 찍으면 한 방에도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아... Campus 하면서 intors formation 마크 화살 화살 호호호호호 기가 막히게 딱 한 발 남아 있네? 짠쟤´ Post 숲은 resiliency 여긴 놈들 다 죽일 필요 없. 쓸데없이 피를 볼 필요는 없어 쓸데없이 플레이 타임을 늘릴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 증거를 얻는 곳 주변에 있는 놈들은 필수로 죽여야 되는 놈들 중에 하나예요 이런 애들, 이런 애들 따들 나무 밑에 있거든, 여기 잘 봐야 돼, 이제 여기, 여기 좋아, 한놈 이 반대편으로 와서 40, 40 어, 위치가, 위치가 변경됐다 그냥 가도 되겠는데 모두 깐 것 같은데 뭐, 저리 날아가나요? 샥 아냐, 모두 깐 거 아냐 요 놈만 없애면 아잇, 짜증나, 이거 화살 바꾸고 개헲 짜증나 고생 저기 나 다 나 어딜 짜증나 나 나 나 나 나 나 어디갔지? 물음표 어쩐다냐 쟤네가 딴 데 보고 있잖아 쟤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어 좋았어 완벽해 이 쟤벨이 최근에 사용된다 남의 물건은 훔치는 거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흙의 길이예요 가어덴의 길이예요 조사지역에 한 개가 더 남았어 요기 클레온 당신의 물건은 부탁대로 잘 빼돌려서 숨겨두었어 그 물건이 뭐지? 그 물건이 뭐지? 그 문신사용 파이로스 찾을수 있을지 저 가염 아 아 동동 새끼 따라오네 일단 나가 가염 용병 죽여야겠는데 요기 그등 요기 단서들이 뒷마당으로 이어져서 멜을 날리자 둘만 잡으면 짱 먹겠는데 마지막 와카테 규코라이다 그냥 가 단서들이 여기 있는 거 아니냐 뭐야 단서들이 어디 있는 거야 어 여긴데 상자는 아닐 거야 맞는 거 같나 상자가 묻혀 있다고 했거든 맞을 것 같다고 상자는 묻혀 있는데 이렇게 열어보면 되잖아요 이게 열어보면 용병 3명 뜬단 말이야 잠겼군 잠겼는데 열쇠가 어딨냐지 아 열쇠를 파일럿을 죽이고 열쇠를 득해야 된다고 결국 저기 있는 저놈을 죽여야 되는구만 딱 한 발을 지금 쏠 수 있거든 말입니다 새 날려서 중간 위치에 있는 애들을 다 찾아 그런 다음 저기 있는 저놈 움직이는 저놈을 찾는다 저놈을 잡아서 원콤해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 없는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 여기도 있다니까 뒷마당 지붕에만 없으면 저리로 한방에 갈 수 있겠구나 어떤 장면을 찾아봤음 뭐였음 п 무섭 urgency hundred 젊이 아 이것도 이렇게 둘러와야 되네 호호 호호 그러게 중간중간에 나무 밑에나 고기 변형 지붕 밑에 있는 애들이 많아서 이곳에서 이곳에서 바로 이걸 타는 거야, 기둥을 그런데 기둥에 멋진 작전이었어요 왜 지붕이 없을까? 저놈이군 타일로스 사거리가 일단 안 나올 겁니다 피만 보겠습니다 아, 사거리가 아예 안 나와요 아, 너무 촘촘한데 애들이 너무 촘촘해 하지만 요 사이로 간다면 틈은 다 만들어지지 그냥 다 죽이자고? 니넨 너무 폭력적이야 꼭 죽일놈만 죽이면 돼 이것도 어느 세월에 다 죽임? 또 이 새끼 혼자 있어요 아! 왜 이렇게 쓰지? 웡컹이다 연석아! 날아가요 좋아 오, 하지마요 오, 하지마요 하지마요 오, 하지마요 이게 한 번 죽일 거야 자, 그냥 다 죽이 오, 하지마요 죽을 거야 이제 다 죽은 거를 없애야 돼 으쌰 쇼쇼쇼쇼쇼쇼 좋아 이게 증거인가? 쇼크라테스 맞았다. 이것은 정확히 필요하다. 비전투 지역으로 나가야 된다. 끝났고요. 300미터로 로딩되는 시간까지 그냥 그냥 가야겠다. 로딩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아 깔끔했다. 지금까지 처음으로 어세신 크리드 답지 않았냐? 아 맞다. 연극해야 되지. 아 이 새끼 또 찾으러 가야 되네. 보고해 주기 전에 요 근처에 있으니까 연극해 또 누구 찾아다 또 데려다 줘야 돼요. 저놈인가? 가까이 있으니까 야 페닭수스야 페닭수스 어? 나 이런 동상 또 처음 보네? 야 동상 중에 칼라동상 있어 퀄리티 있네 엘라 다 무슨 로딩 뭐 이런 조각처럼 다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흑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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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홑냉 흑냉 뭐야 암찰자인가? 이 암찰을 미치고, 그냥 받을래. 그 sounded, 딱 하나. 좋긴다면, 그거는? 그럼, 컴퓨터의 규칙을 seguir. 질문할지 모르겠어. 죄송합니다. 근데 너가 이제 그런지 믿을 수 없냐? 약공격만 해야되요 아드레날림만 채우면 되요 일부러 지금 약공격만 하는겁니다 좋아 아드레날린 4칸? 5칸 채웠다 빨리 숙집가자 더러운 녀석 천상금 이제 착한 일만 해야지 아니 부관은 필요없습니다 해상전에서 부관이 필요한건데 이쁘게 아리스토파미스 지금 일어납니다 네, 일어납니다 하지만 저는 좋아합니다 아리스토파미스는 웃긴 사람 하지만 의견은 그는 위험한다는 말입니다 그는 그는 일어납니다 그는 일어납니다 그 상황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아드레날린 4칸의 권력은 아드레날린 4칸의 권력은 가득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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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끄러운 과거는 다 있지 않니? 행군하다가 너네 똥짠 애들도 분명 있을걸? 그러면 내가... 내가... 뭐였어? 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넌 더 더 가면 저는... 정말 사랑 오줌 사다가 털 낑끼지 않았냐고? 더러운 얘기 좀 하지마 좀 나는 현실적으로 있을 법한 일을 일을 얘기하는 것 뿐이야 귀찮다 진짜 이 두 개가 동시 퀘스트라서 네 영쾌 영쾌 우울증 걸렸나 전혀 왜 저래 뮤즈랑 뽀뽀할 수 있다고? 비케이새끼가 뽀뽀할거야 뽀뽀하러 간다 저는 말입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생겨도 키스 같은 건 잘 안하거든 뽀뽀는 어어 해파이스토스 신전 정비병들이 있어가지고 애매하네 오 뽀뽀는 하루에 약 2만번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입술이 두껍지 뮤즈 어 뮤즈씨 흠 제 일반적인 타입 너무 많은 muscle 하지만 드라흙미가 필요하면 우리 하나의 정보를 테스피스는 여기 찾아라 아 내 사랑인 테스피스 정말 많은 인생이 테스피스가 보내서 왔습니다 테스피스가 보내서 왔습니다 너는 이해하지 않아 내가 너의 손을 필요해 너무 많은가 이런 손은 이뽀크라테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뽀크라테스에게 테스피스가 내가 찾아라 내가 찾아라 아니 내가 그 친구들에게 제 친구들에게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테스피스는 너한테 가야 돼 너한테 도와줘 허용한단 말이야 테스피스가 기술을 좋아해요 하지만 내가 이 시간에 제 생각에 사는 것만으로도 근데 넌 지 그 주사의 주사의 그 주사의 그 저는 제 주사의 그 주사의 주사의 어떤 그 아 제 무슨 무슨 뜻이야? secret meeting, strange visitors 내가 그리프를 보내준다 너 죽을 수 없어 다른 선택은 없지 내가 이렇게 수상한 모임하면 교단이지 내 즐거워 사람과는 이제 죽은 목숨이여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챙겨 그 작은 수술을 다시 보내준다 아, 그 놈의 교단새끼들 이렇게 또 교단을 발견하는구만 교단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없지 그냥 행복해 아아 딱 핵심 멤버만 딱 잡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얘네들 다 의미 없는 전투거든 조금 더 살펴볼 의향이 있어 얘만 딱 죽이고 도망 나오면 돼 이건 암살 게임이야, 어세신크리드는 암살 게임 열풍에 안 패기 전화 소녀를 2번 봐 참치약 재죽을 끄려울 가운데 끄려 절을 사올다 아잉 그리 하도록 하라 아, 검을 획득해야하네 아잇ящ… 아이씨 자, 저 들어갑니다요 이 새끼 검 어딨음 기다려라 아이 기다리라 이거 이 새끼야 됐다 검은 어딨음, 검 검 얻었나? 아, 얻었나 봐 저, 과연 야, 우리 쓸데없이, 야 야, 쓸데없이 힘낭비하지 말자 헐 세준 신유가 4개월 얘네들도 다 나쁜 놈들아님? 4개월 구독 고맙다 현상금 어, 나 현상금 걸렸나? 걸렸군 아, 3칸 딱 떴네 헐 아, 그래봤자 2명 따라와 현상금 있냐? 저기 있군 현상금 새끼 일로와 소비 부간만 만들어도 되는데 아, 대단저는 안 하니까 용경 따위는 뭐 이제 더 이상 나의 상대가 되질 않지 40용병이 얼마나 좆밥인지 내가 보여주겠어 아무래도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역시 40용병 40용병이구나 어떻게 두방이 갈 수가 있지? 아 아 존나 무모하네 어? 이 새끼 존나 짜증나네 여기서 또 쓸데없는 고집 나온다 또 야 이 새끼 찾아가 죽여버린다 그 용병 어디갔어? 아 그 용병새끼 또 사라졌네 아 그새 살아 아 운 좋은 줄 알아 이 새끼 사람 하나 발견 보고하기 전에 먼저 저 저놈으로 왔구만 유효 와가테큐 크라이 이 새끼 공부한 아내 왜 이해를 가야 이 새끼 이름부터 지혜수 없어 더러운 용병아 다시는 따라오지 마라 교단원 단서를 얻었어요 용병을 죽이면 의외 어 교단원 찾았어요 모든 단서 완료 교단원 지금 죽이러가 야 그럼 야 창업그레이드 빨리 하라고 하자 교단이네 뭐든지 찾았어 우연히 죽였는데 교단을 찾다니 와 희한하네 아까 그 놈한테 죽기 잘했다 제가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뽀뽀하자고 이거랑 있어야지 그 뼈에 그 뼈에 그 뼈에 지혜수는 으어멍 세스피스 세스피스는 액터 여성들은 한 번에 도 다른 아버지 이제, 우리는 테스피스와 레스토파니스의 게임을 해야 할 필요가 이 게임은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눈에 더는 스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모두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엑스논과 클리온과 엑스논과 엑스논과 엑스논을 지켜보는 것입니다